준비를 할게요. 버진아 안녕, 버진아 안녕, 안녕. 진짜 놀랄 것 같애. 놀래죠, 놀래. 정말 깜짝 놀라셨겠어요. 채택이 됐어. 축하해. 축하해. 눈물, 눈물. 눈물, 눈물. 눈물, 눈물. 눈물, 눈물. 눈물. 눈물, 눈물. 앉아, 앉아. 앉아, 앉아. 앉아, 앉아. 나 누군지 알아? 네, 옛날에 좀 좋아했어요. 아, 진짜? 진짜로? 주중에 몇 시간씩 해요? 어... 추후에 10시간씩. 10시간? 주말에. 아, 주말에만? 주중에는 안 하고? 네. 집안 사정도 어렵고 다들 일하시는데 저만 그냥 밖으로 다녀요. 어, 가족 관계가 어떻게 돼요? 저 엄마, 오빠, 저요. 아, 친구들은 주말에 막 다 놀러가고 막 그러는데. 그래도 뭐... 제 나름대로 행복하면 저 나름대로 다른 행복이 있을 것 같아요. 어, 너무 멋있다. 어떻게 해. 진짜 멋있다. 오늘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다 도와줄게. 날 막 부려먹어. 나한테 막 시켜. 뭐 아까. 자, 우리 마감을 해볼까요? 도도도. 조조. 어, 윈도 같이 도와주고. 도와주네요. 지금 약간 더 빨리 받고. 나 춤 계속 추고 그랬으면 좋겠어. 오케이, 오후 도착. 8개 넣고. 데이트까지 함께 해주신 거예요? 너무 좋아졌다. 뭔가 걸스니컵 스타일이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. 원래 이런 거 있고 안에 뭐 이렇게 약간 탱크톱 같은 거 있고.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. 락킹 해야 될 것 같아. 되게 특이하다. 느낌 있어, 느낌 있어. 어때? 사이즈 어때? 느낌 있어, 느낌 있어. 뭐 노래 한 번 할까요? 네, 여기까지. 생라이브. 감사합니다. 파이팅. 응원할게. 감사합니다. 조심히 가.